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문형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어로 알아보는 삶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크라이시스는 불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크리네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향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인데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를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2번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 주에 동아리 발표회가 있잖아. 우리 동아리가 발표할 내용을 그림판으로 만들어봤어. 이건 초안이니까 같이 보고 고칠 내용을 찾아보자. 알았어. 발표 제목을 우리 주변의 자생식물로 했네.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우리는 떡갈나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제목은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떡갈나무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떡갈나무의 수정을 먼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나도 떡갈나무가 참나무과에 속하는지 몰랐거든. 좋아. 떡갈나무의 수정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말이구나. 그런 다음 떡갈나무 식별법을 알려주잔 말이지. 그래, 맞아. 떡갈나무는 잎의 모양과 도토리집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잎과 도토리집의 모양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넣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떡갈나무를 식별할 때에는 잎 모양이 도토리집 모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림에도 잎이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 그림 밑에 있는 도토리집 모양과 잎 모양에 관한 정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그거 좋겠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없니? 글쎄. 발표 중에 퀴즈를 내서 집중력을 높이면 어때? 잎을 설명한 다음 도토리집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맞춰보게 하자. 그러려면 그림판에서 도토리집 모양의 이름을 가려놓아야겠어. 3번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학단신입니다. 최근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칩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컴퓨터 칩 위에 약국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약물이 몸 안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칩위의 약국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기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달리 약물이 전달되는 시간과 양이 미리 프로그램된 칩을 환자의 몸 안에 심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칩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정한 양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칩위의 약국을 몸에 지닌 환자들은 약물이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투여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또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칩위의 약국은? 4번과 5번 이번에는 수업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 자료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세 영역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이론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 관리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관계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을 묻는 사회적 협력 점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소라가 한번 말해볼래요?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에 동의해요. 실제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요.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봉사활동이다 뭐다 해서 매주 체험활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은 나부터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배운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정 bowlin은 무엇보다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entrepreneurship 스테이 politiques